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뭐 틀면 나오죠? 네네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수순물 같아요 11시에 명동에 가서 잔금 치르고 왔어요 아 근데 되게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구조가 원래 원놈 오피스텔 풀피 투자를 한지가 벌써 작년 7월에 강남부터 시작했고 지금 6채 했거든요 다 6채가 풀피 한 2천 정도였어요 2천만 원씩 받으면 오피는 그렇게 받으면 사야 돼요 이유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 2하면 1%잖아요 1%는 취속세가 이미 없거든요 낼 수 있어요 200 지금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오피스텔은 2억에 4.6%면 거의 1천이거든요 전 천만 원도 사실 없어요 그렇게 투자금을 잘 안 넣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2천 정도 풀피가 되어줘야 그중에 취득세 1천 내고 복비나 뭐 이것저것도 한 내고 내 주머니에 한 7,800 들어오죠 그 비용까지 다 해서 풀피네요 그쵸 전 취득세를 제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서는 그래서 제가 강남만 5채 정도 그렇게 샀다가 원래 제 목표는 한 10채였거든요 작년에 한 7월달부터 시작해서 10채만 사볼까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8월 13일 지방세법 시작년 개정할 때 공시가격 1억 2하 테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테마로 강사까지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방에 한 20몇 개 있거든요 근데 벌써 그게 이제 기본세율까지 다가왔어요 처음에 8월이었으니까 지금 6월이죠 지금부터 이제 팔려내놔도 기본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팔 수가 있죠 그럼 20개를 5천대기 한다라고 하면 10억이잖아요 그 10억을 이제 서울 오피스텔로 올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풀피로 돈 없이 사놓고 어차피 오피스텔 가액은 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월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세 10만 원당 한 2,500씩 오른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르고 나서 제 세입자 중에 누군가 나간다고 하면 원로무피니까 빈번해요 나가는 경우가 확률이 크거든요 확률이 커서 그게 나간다 그러면 기쁘게 내보내고 그때는 고민이에요 현금을 다 넣을지 아니면 약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수익률로 약간 짜볼지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돈을 서울로 올리는 이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산 것들이 강남에 한 1억 후반 정도? 1억 7천, 1억 8천이었거든요 지금 월세는 한 80 정도 나와요 한 천에 80? 많이 나오는 건 100까지도 나오고 그럼 그런 걸 한 5, 6개 해놓으면 5, 600이잖아요 5, 600만 현금이 순환이 되면 하락장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 할 때도 제가 한 20 몇 개 샀지만 16개까지는 총 투자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최당 500이 아니라 전체 500 토탈 토탈 그러니까 하나에 한 35만 원씩 산 거죠 16개를 왜냐하면 간단했어요 탑층이나 1층 같은 경우는 누가 돈 주고 팔잖아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 때 한 1천에서 2천 땡기고 RR층은 그렇게 안 팔잖아요 적어도 1천이라도 줘 줘야 얘가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천 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플러스 하면 돈 돈 돈 돈으로 그렇게 세팅을 했던 거죠 그때도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시작했고 이유는 그 당시 제가 회사원이었어요 월 300을 못 버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만 한 거예요 계속 그랬고 이제 그 테마도 거의 2년 동안 다가와서 너무 올라갈 게 올라갔으니까 작년 한 7월쯤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제 인구 50만 30만 다 털렸다 이제 10만으로 가자 그게 이제 딱 작년 7월에 4천 이때 들어갈 때 저한테 한참 문이 많이 왔거든요 진주가 뜨니 4천도 되지 않냐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뜨는 거에 강도가 있지 걔네도 안 뜨진 않거든요 인구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4천 할 때 저는 오히려 적의 심장을 눌렸죠 야 내가 거기 갈 바에는 우리나라의 심장을 노리자 서울 서울 중에도 강남을 노리자 다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이다 누가 나 미친놈인지 알 거다 원룸 오피스텔을 스윙형이 아닌 시세차익형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였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약간 하락이었거든요 딴 지역도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이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한 분양가를 2억 5천에 전역 면적 한 22에서 24 정도 받은 그 물건이 한 8년 지나서 1억 후반 1억 7, 8천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하락이 다 됐다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겠죠 사실 그렇죠 거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근데 그 떨어진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졌거든요 오피스텔 수익률은 기준금리랑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형이니까 근데 그때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준금리가 낮아져 왔잖아요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올라가기 시작한 거를 예측을 한 거죠 또 그 오피스텔 수익률 자체가 한 계속해서 한 6%, 7%까지도 갔었어요 한 2014년 경우에 근데 2020년에 한 4.7%대로 떨어졌고요 2021년에도 똑같이 4.7%였어요 저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게 상승으로 바뀔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도 만드는 거죠 사실 그 강의에는 오피스텔 사야 되는 이유를 한 13개 정도 꼽긴 했었는데 13개가 제가 되는군요 굉장히 많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되게 다반지 보고 하는 투자에 여기도 했었는데 서울 강남 오피스텔이 제가 강의 전까지도 안 떴었고 하지만 2020년부터 송도랑 광교 판균 떴거든요 여기가 원룸 섹터가 50%에서 100%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룸 섹터라고 하면 작으면 한 18제곱미터 전용으로 크면 한 24제곱미터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테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다 보니까 야 이게 50 정도가 오르네 그런데 이 테마의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투자금이 없어요 애초부터 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따졌을 때는 내가 돈을 집어넣고 수익률을 받는 게 맞으나 이 테마는 좋은 게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돈을 받고 사니까 왜 받고 사?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물건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모아서 나는 이제 더 시세차익형도 일으킬 수 있죠 그럼 다 그게 지금 올 전세로 세팅이 돼 있는 올 풀피로 그러니까 지금은 꽉 찬 전세로 돼 있고 이제 현금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방을 끌어서 지방을 끌어서 이제 하는 거죠 한 20개 정도 팔아야 되니까 지방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팔고 월세를 넣으면 나오는 현금 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장을 견디다가 다시 상승 사이클이 보이면 월세를 전산으로 전환시키면 2억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채 어차피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은 거의 없고 전세는 한 2억이 넘으니까 그럼 2억 들어오면 천만 원씩 20개씩 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다섯 개만 팔면 100개 살 수 있겠네요 심장부를 노렸다가 지금은 이제 더 확장이 되신 거예요? 아까 지역이 아 명동이요 그 명동은 사실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처음과 끝은 물건 검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강사의 얘기를 들어도 내 투자랑은 안 맞아요 내가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시기상도 다르고 그리고 나는 결국엔 내가 물건 어디서 봐요 내부에서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배우기만 하지 실제 부동산 매물을 찾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공부와 별도 이 매물 찾는 거와 별도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데 공부는 공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매물을 찾지 않으니까 실제 내가 매수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가 무슨 대학교 석사 공부도 아닌데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공부만 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속상해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강사가 얘기도 했고 이러면 한 번쯤 사볼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물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매물 검사 열심히 하라고 강의도 저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진짜 고액 강의 말고 몇백만 원짜리 말고 그렇다고 정규 강의라고 요즘 얘기하는 건 12시간에 50에서 60에 팔잖아요 전 책 내고 그거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말고 한 3시간짜리를 5만 원을 파는 강의들이 많아요 보통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정말 쉽거든요 지금 사셔서 오늘 밤 되면 100만 원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미 진짜로 500만 원 투자도 100만 원이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를 거라 생각하고 5만 원짜리를 진짜 한 10개에서 20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게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강사도 이건 사실 부동산 강사 입장에서는 외줄타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얘기한 단지나 내가 얘기한 매물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안 먹혔어 안 떴어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어 이러면 다시 시장이 나오기 어려워요 사실 얼굴 뒤밀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했던 예전 후기 같은 걸 읽으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어보셨는데 그때 바로 사람 말은 아니에요 보셔서 한 명을 찍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단지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지역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실제 그게 거래량과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6월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6월에 이제 그 사람을 강의하고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러면 30일 후까지 이제 거래를 신고해야 되니까 한 7월 중순이나 말쯤에 진짜 그 단지 진짜 그 지역이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가수요라 그러죠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서 됐어 두 번 괜찮을까 이때부터는 한 번 고민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판단을 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밀접하게 갈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손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고 친해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물론 이렇게 남한테 유지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투자 끝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투자 원칙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뭐 천만 명이 다 자기 스스로 투자자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건 말이 안 되고 자기 취향대로 내가 부동산 공부로 뭐 이렇게 강사까지 할 거 아니라면 그냥 정말 잘하시는 분 감이 있거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을 찾아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실제 들어 맞나 그 다음에 요즘 웬만한 강사들은 블록 다 가지고 있거든요 블록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계속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 판단할 게 아니라 몇 개월 후에 진짜 맞나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나 없나 만약에 이게 계속 꾸준하게 다 맞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을 믿어볼 만한 거죠 자기가 주장했던 책에서 주장했던 그대로 진짜 지금 오늘도 계약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책만 내고 내가 안 한다고 보면 사실 너는 그냥 인세 받으려고 책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실까 봐 전 그래서 책 내고 강의하면 너 강의하려고 책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까 봐 강의도 안 했거든요 보통 책 나오면 하잖아요 근데 고액 강의 이런 거 아예 안 왔고 무료 강의가 있으면 전 가고 그냥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 강의를 찍었던 게 1300분이 보셨거든요 유료로 그럼 결국에는 제가 무비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강자들을 가르치면 경쟁자를 양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의 투자는 허들이 없어요 왜 허들이 있는 강의는 알려줘도 돼요 아무리 알려줘도 이 사람이 자본금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가르쳐주면 다 내 경쟁자야 똑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남 부동산을 한 한 달 내내 꾸준하게 봤는데 저는 보통 물건을 살 때 안전마진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실거래 대비 한 2, 3천만 원 정도 싼 근데 이게 몇 억짜리가 2, 3천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호가에 불과하지만 제가 사는 물건들이 한 1억 5천에서 2억이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물건 스타일이 1억 5천에 사서 2억에 올리는 전 딱 5천때기만 하는 거예요 1억에 사면 1억 5천 여기서만 파는 거죠 대신 조건이 들어간 돈은 없다 무조건 물피나 풀피로 맞춰서 나중에 5천때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본세율이나 합산가세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다 떼도 한 3천 얼마 남거든요 그래서 3천 얼마씩 남아서 300개를 성공시킨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면 순수익으로 100억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00개만 성공시킨다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빡세겠는데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지금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인간지표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산 게 한 20 몇 개 되거든요 올해 산 게 근데 4, 5개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저를 인간지표로 봤을 때 살만한 게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건을 살 때든 내가 이거를 사면 5천은 번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보통 다 5천은 넘게 벌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서 내가 5천을 벌 수 있다 이건 갸우팅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돈을 안 드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12% 취득세가 없어요 안 내요 그거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12%를 내서는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20%인데 시작부터 20%를 지는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시가격 1억이야 1%짜리를 하나 아니면 OP를 건드리는 것도 취득세 4.6이니까 10위는 못 내겠지만 4.6은 낼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진 건 맞고요 제 주위에서도 요새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좀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투자들이 보시는 거고 다 감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제대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19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19년 들어갔으면 돈 없이 1억 버는 거고 최당 20년에 들어갔으면 7, 8천 21년이면 한 5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2, 3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5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있냐면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따지고 보면 5천 벌면 한 3천 남거든요 근데 2, 3천을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양도세랑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제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걸 따져봤을 때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매수를 12월 거제 2월 달에 서산 아산 여기까지 딱 끝내고 그것도 한 5천 정도 볼 거라고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안 보고 있는 게 이제는 제 눈에 보이는 게 한 2, 3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땐 리스카도 큰 거죠 근데 강남OP는 딱 봤을 때 아예 5천 띄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제가 이거 시간마다 거의 매크로 검색하듯이 저는 송크로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송크로 송크로 계속 그대로 돌려요 저는 한 번 돌리면 무조건 나와요 계속 이렇게 카지노처럼 딱딱딱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돌렸을 때 2, 3천 짜리 그냥 하나씩 골랐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일주일 이상 검색을 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제가 일주일이면 여러분은 한 달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사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는 뭐 만약에 부동산 지금 고수들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도 불이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불이니 시절에는 저 같은 경우 한 4채 정도 1년에 사시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게 마음 먹은 게 2012년부터 딱 첫 집을 산 후로 는 무조건 1년에 4채만 산다 그때는 직장인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집으로 4채씩 산다 이유는 우리가 계약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계약하고 장금까지 이 3개월씩 1년을 3개월로 나누면 4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채만 치르면 계약일이 아닌 날짜가 아무도 그것도 없어요 왜? 난 장금일에 그 돈 받아서 다시 또 계약할 거니까 이렇게 계속 풍차 돌리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1년에 4채씩만 하면 10년이면 지금 저처럼 한 50채 가지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이 버시려면 법인 내셔가지고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진 않고 개인으로 회사 다니면서도 사이드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저처럼 그냥 1년에 안전맞은 2, 3천 남는 거를 꾸준하게 사모은다 이런 형식 가지고 있는 건 50채잖아요 네 그러면 팔아본 건 몇 채 정도 되십니까? 한 10채 10개 생각보다 적죠 저는 애초에 사실 투자자르기보단 처음에 접근했던 건 저는 인대사업자가 꿈이었어요 제가 서울, 경기, 인천에 아파트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갭천이나 갭이천으로 해놓은 거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많이 사놨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공식 가격 1억 1일 리스크 한다 서울 오피스텔 누가 원올 오피스텔을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딴 거에서 하나 팔면 몇 억씩 남으니까 혹시나 이 테마에서 손해봐도 맺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하신다고 하면 리스크 정말 크게 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매도 얘기한 거는 서울, 인천, 경기는 보통 주택균제사업자로 8년 묶고 놨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걔는 거의 안 팔았고요 좋은 걸 담아놓으셨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법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수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렇죠? 근데 개인이라도 한 20채만 넘기면 현금수산 빨라요 20채가 다 1년에 5%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굳이 안 팔고서 해도 돼요 5% 증액한 것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뭐 이제 1년에 한 1, 2채 2, 3채만 한 몇억 남는 거를 팔면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지방은 결국엔 2년 기본세율만 채우고 팔고 넘겨야 된다 사이클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공급량이 또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공급량이 아니라 택지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택지가 갑자기 공급량 정해서 팔아버리면 내 구축이 이미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서울 경기는 가져가도 된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얘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서울 경기가 최근 2년에 코로나가 왔으면 왔지 그럼 전국이 다 똑같이 올랐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최근 2년에 제일 많이 오른 게 경기예요 인천이랑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올라왔냐면 기본의 통계치를 봐야 되는데 인구 천명당 주택수라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옛날에 주택보급량이랑 좀 달라요 주택보급량은 어차피 100% 넘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인구 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이 몇 개가 있는가 주택수를 따졌을 때 주택수가 많은 곳은 한 490 480 정도 있거든요 그게 경북이랑 전남이에요 주택수가 많아요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450에서 500 사이에요 근데 서울은 390이고요 경기가 38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수가 제일 적은 그러니까 공급이 앞으로를 따질 게 아니라 기존 만들어낸 수를 봤을 때는 경기가 제일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가면 와 집 되게 많다 싶어도 막상 인구수 대비해서는 주택량이 적으니까 유통성이 몰려왔을 때 더 크게 떠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늦은 거죠 지금 들어가시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도가 참 어렵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제 무피로 취득을 한다 한들 거기에 5천을 붙여서 판다고 하면 이걸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고 아 5천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2, 3천 싼 걸 사요 내가 2년 동안 보유하면서 2천만 올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아시겠지만 모든 테마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5천 되게 쉬워요 이미 떨어진 폭도 굉장히 과다했고 왜 상이 높으면 골골도 깊잖아요 뜨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도 만약에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리 조그만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입지만 좋으면 5천에서 1억은 금방 올랐을 거예요 그 이유도 잘 따져보면 되는 게 당연히 상위 입지가 강남이잖아요 근데 송도랑 광교 판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에서 10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1억에서 2억 오른 거예요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런 도시들도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봤을 때는 서울 강남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집에 적산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적산 만들 수 있는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요즘에 송파 이런 데 원룸 한 4억에 분양하는 거 아세요? 그것도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급형 오피스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하이엔드가 14억 15억 이렇게도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완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M2 광이 통화가 굉장히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예전이면 그런 보급형 오피스텔을 강남이라도 2억에 사서 보증금 천에 한 100만 원에 세팅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10억짜리 하이엔드 오피스텔 원룸을 사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을 받아요 그게 맞춰지는구나 500이면 1년에 600이잖아요 그럼 6%잖아요 6천 6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요 어차피 보급형이나 하이엔드나 땅값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급형이 주택 하나에 한 3에서 한 5 정도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5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지 가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비싸게 팔잖아요 저는 오피스텔을 4년 차에서 6년 차까지만 사요 처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오늘 명동 산 건 3년 차였어요 3년 차였는데 좋네요 처음에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은 시행사랑 시공사 분양 대행사 이런 거에 맞은 일이 워낙 많이 껴있기 때문에 2에서 30%는 없어지는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신도시의 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분양 받으면 이미 거품이 가득 껴있잖아요 그 거품이 빠지려면 한 4년 걸립니다 4년도 걸리고 그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사서 10년 안에는 팔아야죠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4년 차면 준신축이잖아요 준신축인데 이게 제가 산 금액이 1억 후반대였거든요 거의 다 1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사이즈 보급형 사이즈가 신축으로 나오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남아요 3억에서 3억 5천 이 정도 근데 면적도 한참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죠 다시 이걸 못 만들어낸다 다시 어차피 강남은 땅이 없을 뿐더러 대지도 없고 대지 가격도 비싸고 건축비도 요즘 비싸잖아요 1억짜리는 절대 못 만들어낸다 이 지역에서는 그걸 판단을 한 거죠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걸 풀피를 어떻게 만출 생각을 하냐 너무 간단해요 국가정책을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정책? 네 중기청 대출 들어보셨죠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대출 그게 한도가 얼마냐면 2억이에요 강남에 생각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만 있을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견기업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1일을 한 달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증금 2억이 원룸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시중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1억 7천원의 오피스텔을 샀어요 1억 9천 5백에 내놔요 2억이면 너무 맥시멈이니까 한 1억 9천 5백에 내놓으면 누군가 바로 구해요 일주일 아니면 나가요 왜? 잘 생각해보면 2억까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1억 원을 1.2%에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2억짜리 집이 마법 같은 현상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1.2%니까 120만원에 11만원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1억에 10만원이면 다시 약간 신용대출 마통 같은 거 해가지고 받는다고 했을 시에 이게 한 7천만원 더 대출 받으면 보증금 3천에 한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동네에서는 적어도 월세를 80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70자리도 많았는데 지금 강남에 70 거의 없어요 다 8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월세보다 반가격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즘 고시원도 20, 30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원로오피스텔이라도 그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다? 충분히 하죠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증보험이 돼요 공시가격이 150%까지 되거든요 전세가격이 근데 만약에 1억 7천에 제가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면 그거의 공시가격은 보통 한 1억 5천이래요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서 150%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2억 2천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격이 그럼 전세가격이 당연히 2억이면 2억 2천 안에 들어오니까 보증보험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싸게 사서 이익 매도자 팔아서 이익 제가 먹주를 때려서 팔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자의에 위해서 판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판 거고 이 사람도 이익 세입자 이익이죠 국가에서 기금 받아서 절의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도 되니까 이익인 거고 제 세입자도 중기청 대출을 해서 계속 그냥 조용히 오래 있더라고요 그거 뭐 뗄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전세를 새로운 사람 맞춘다고 하면 전 그냥 지금 바로 맞춰드릴게 할 수 있어요 나간다고 해도 왜? 그거 이상으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 금액으로도 다른 사람 대기자들도 있으니까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 볼 때 호토님도 어떻게 하면 풀피를 만드시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정말 간단한 원리이긴 해요 이렇게 전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설정해놓고 그럼 2억이 빠져나가는데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밑으로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익 부분만 풀 필요로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2억의 전세가 얘가 나가 그럼 내가 1억 7천이나 8천이면 사회죠 그런 걸 어떻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를 계속 돌려야 된다니까요 손크로 손크로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물건 못 구하면 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PC로 보는 건 잘 안 해가지고 보통 어떻게 찾냐면 저녁 먹고 쇼파에 누워서 쇼파에 누우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쇼파에 누워서 이렇게 모바일로 찾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 화면이 저한테 좀 더 익숙해요 모바일이 익숙해서 금방 찾죠 사실은 네 그런 걸로 하면 아직 그 얘기도 안 했구나 그러면 양도세 어떻게 할 거냐 양도세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오피스텔을 나중에 월세 발행시킬 예정이라서 당장 팔 생각은 없거든요 또 되게 핵심지에 제거는 강남대로 아니면 테헤란노에 있거든요 제 오피스텔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얻긴 없는데 팔면 갭 뭐 적게 해놔서 주면 어차피 갭 2, 3천이잖아요 잘 나가요 준신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싸게 산다 네 그럼 싸게 산다는 건 사연이 있나요? 사연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이거를 싸게 사는 건 뭐냐면 제가 강남 오피스텔 5개라고 했잖아요 네 5개 매도자가 반포주공 올림픽 회미리 뭐 서초아이파크 잠실주공 5단지 얘기했네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매도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1주택이랑 다주택이랑 공제해준 금액이 다르잖아요 6억에서 11억이잖아요 양도세도 결국에는 주택으로 썼으면 이게 비과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얘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2018년에 4년으로 임대사업자 넣은 사람은 22년에 끝나고 예전에 8년으로 넣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끝나면 이제 종부세에 합쳐지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싸게 나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천 싸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그런 것만 사는 거예요 1,000, 2,000은 좀 고민이고 2,000까지도 살 것 같아요 2, 3,000이면 바로 사요 그럼 물건도 인터넷에 나가 있군요 아 근데 사람들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재파시님은 그냥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유선으로 물어서 주는 거 아니냐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들도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싼지 알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명의로 하지 절대 제가 아무리 유명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 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한 채 두 채 사서 친해질 수 없어요 적어도 그 단지에 50개 사고 100개 사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지 왜냐면 복비 곱하기 100개만 해봐요 그 사람들 준 게 얼만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지에 수십 개 안 사요 그러면 솔직히 양아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수십 개 사서 강의하면 내가 순식간에 몇 십억 버는데 그렇게 따졌으면 제 책이 100억이 아니라 전 500억 부자였을걸요 그런 식으로만 했더라면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 그냥 투자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한 채 만 사요 그래서 전 전국에 집이 다 있지만 한 채씩만 있어요 그냥 뭐 한 단지에 여러 개 이렇게 안 삽니다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공식 가격을 기반한 투자자거든요 제 투자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공식 가격이잖아요 뭐 KBC사나 이런 건 사실은 그쪽이 공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식 가격을 기본으로 했을 때 매매가를 몇 프로인지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 투자 섹터가 발견이 되면 그 투자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놔서 공식 가격의 몇 프로 이내에 사면 이 물건은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걸 판단을 해요 수천 개를 보죠 그래서 2020년 8월 13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된 후에 공식 가격 1억 이하 테마가 나왔을 때는 또 그것도 분석을 해서 공식 가격의 150% 이하의 사고 공식 가격의 200%의 매도를 치면 50%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50%면 한 6천이니까 그 정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겠다 다 계속 이렇게만 다 짜놨거든요 이거는 공식 가격 1억 이하 테마에서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미 테마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150%를 찾기가 어렵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찾을 수 있으면 괜찮은 물건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시세랑 상관없이 금매라면 저는 아직도 투자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후에 이제 오피스텔을 했었던 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식 가격의 110%에서 130% 물론 100%가 제일 좋죠 근데 어느 똘팍이 100%에 팔겠어요 내가 공식 가격 1억 짜리인데 매매 1억 이한다 이거는 정말 금맥 오고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런 물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물건들이 종종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인 거죠 사실 제가 요즘에 사고 있는 것들도 보통 110에서 120% 사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건 공식 가격 기반으로 한 이제 금액을 판단한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고 건축법에 따른 거잖아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상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상가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 상가의 가치는 없어요 왜 없냐면 단순하게 월세를 역산한 게 상가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오피스텔을 5%로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에는 지금 보통 5%니까 이 5%를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240배를 곱하면 되거든요 월세에서 240배를 곱해요 그거보다 내가 매매가를 싸게 사 그러면은 수익률이 5%보다 비싼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써보신 다음에 계산해보시고 제 블로그나 책에도 이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수학공식으로 한번 몇 개 해봐야 돼요 정말 간단한 1차 방정식인가 그런데 막상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월세가 높으면 가치가 높다 정말 쉬운 말이에요 월세가 높으면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에 월세가 써있잖아요 그 월세가 써있으면 그거랑 핸드폰 켜가지고 250배 곱해요 지금 왜 240이 아니라 250을 얘기했냐면 보증금이 조금 껴있어요 500이나 1000 정도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250을 곱하면 정확하거든요 250배를 해서 나온 금액보다 매매가가 싸 그러면 난 수익률이 더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어요 크게는 그 두 가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는 시가표준액이 의미가 없고 다 공시가격이니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자치단지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제가 강남 같은 경우 오피스텔을 만약에 2억의 매매를 한 게 있는데 시가표준액 자체가 2억이 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플러스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더하는 거거든요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더했을 때 내가 사는 매매가보다 높다 당연히 그 자치구에서 높게 평가를 했으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강남대로 옆에 붙어있는 제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거든요 1제곱이 그러면 3.3이 한 평이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 평이 2억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오피스텔을 얼마에 샀냐면 1억 8,500에 샀어요 그러면 땅값이 2억 공시지가로 봤을 때 건축물은 보통 조그만 원올 오피스텔은 4천에서 5천하거든요 그걸 더해보면 아 이게 매매가가 싸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월세, 역산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 이렇게 그 다음 또 추가로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KBC세보다 좀 싼 거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100세대가 넘으면 KBC세가 있는데 100세대가 안 되면 KBC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KBC세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이제 150%까지 해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안심전체 대출도 할 수 있고 보증보험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시가격이죠 매매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사실 금리잖아요 지금 금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수익률도 올라가요 월세 수익률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고요 반대로 생각하셨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금리가 떨어지고 왔을 때는 그러면은 가격이 지금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떨어져 왔었잖아요 그 떨어져 온 기간에 오피사의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으시군요 없죠 왜냐하면 금리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저 같은 자유택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전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리스크는 세입자가 있는 거죠 왜? 그분들의 금리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 대비 해봤을 때 지출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집들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수원 신축 3석의 분양관계에 한 10억 매매가 가고 전세가 한 8억까지도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리와 연동시켜서 바로 금융화가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맞벌이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워낙 초저금리 1% 2% 떼니까 전세가 8억까지 가도 유지가 됐을 거예요 자기 버는 거에 비해서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기준금리가 작년 말에 비해서도 벌써 1.5%가 더 올려버렸고 가상금리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생활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금액대 자체가 근데 제가 투자하는 물건들은 영향이 없어요 왜 영향이 없냐면 제가 투자하는 물건들이 1억 5천이라고 예정해볼게요 그러면 전세 1억이에요 전세 1억 3천 줄게요 그러면 세입자가 1억 3천 중에 80%에서 1억을 빌려요 1억이면 1%가 올랐다고 하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지방도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10만 원 가지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내가 내는 금리가 100이 오르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근데 저는 제 가져있는 물건들이 다 그렇게 고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크게 쫄지 않아도 돼요 난 리스크가 우선 없고 대출이 없으니까 내 리스크가 없는 대신 세입자가 대출 받았으면 그 사람의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 사람마저도 전세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포트폴리오가 4222로 되어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성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래도 보낸 책을 잘 확인하셨네요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가 40% 제 자산을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서울 오피스텔입니다 이 서울 오피스텔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회사원이었고 세금 낼 돈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들인 거예요 앞서 말했던 40%가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많은 부분들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줬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붙지 않는다는 거죠 내 종부세에 서울 오피스텔 20% 가지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상가용이라면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자산의 60%가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머지 20%가 이제 지방 아파트 지방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짧게 2년으로 스윙 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이 이건 좀 기게 가져갈 거 서울이랑 인천의 썩빌 제가 맨 처음 투자를 빌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빌라가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명한 미아 258단지 이런 데도 한 3, 4억 하는데 제가 경매로 5천만 원에 낙찰 받고 매매로 7천 원에 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5천에 낙찰 받아서 뭐 4,500 대출하고 500에 30 세입자 넣고 이렇게 무필으로 다 맞췄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돈이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빌라가 워낙 핫해서 사실은 거래량도 워낙 많고 핫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 2, 2, 2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짜져 있죠 그럼 아파트 비중이 한 60%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를 짜는 거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었어요 양도세는 상관없이 종부세 기준으로 뭐 내가 회사원인데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종부세를 다 낼 수 없잖아요 종부세를 안 내는 기준으로 계속 모아놓은 거죠 짜놓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따지고 보면 물건 이런 것도 많이 따지시긴 하는데 저는 맨 처음 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한 2013년, 14년 이때 그때 부동산 책 읽으면서 책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그때 많이 올리고 했었거든요 뭐 읽었는지 근데 부동산과 세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바라가는 세금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세금 먼저 파는 거예요 세금 먼저 확인을 해서 길게 보고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지를 먼저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먼저 생각하지? 보통은 다 해놓고 저지르고 그렇죠 저지르고 수습이 안 돼요 세게 내놓고 세무사가 양도세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애초부터 좋아했어요 그런 거를 그런 공부하는 거 수치 공부하고 세금 공부하고 이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때 미리 좀 계산해봤죠 이런 이렇게 왜냐면 그 오피스텔이 종부세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경매로 2014년에 인천시청 옆에 구월동에 구월동 하나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경매로 근데 그것도 따져보니까 얘가 어? 종부세가 안 들어가네? 이래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시스템은 저도 구월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월동이 있어요? 싸게 산 건 아니라서 어 저는 2014년에 7500에 샀는데 지금 7500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원룸 오피스에 절대 사지 마라 이 말은 맞아요 저는 제가 그걸 강의도 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전 산다고 하냐 상의 입지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의 입지가 아닌 곳에 저한테 이거 재파신님 무피인데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무피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무피로 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지금도 천체는 산다 진짜로 왜 그 무슨 세모녀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빌라 500개 산 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때는 1% 했기 때문에 샀겠죠 근데 어쨌든 갭보다는 사실은 그 물건이 얼마나 현 시세에서 안전바진이 들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잘 안 따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갭만 적으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갭만 따졌을 때는 사실 상승장 초입에 갭이 없는 부분과 상승장 끝 말에 갭이 없는 부분은 똑같아지거든요 지금도 갭이 없는 거 많아요 오히려 대신 매매가랑 전세가가 둘 다 높죠 이런 거 사면 이제 지옥행 열차를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가 떨어지면 역전세 전세가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뭐 무개비니까 산다 이거는 2019, 20, 21 이 때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무개비라는 건 의미가 없고 얼마나 그 물건에 안전바진이 껴있느냐 이게 가장 베스트죠 갭만 보고 무지성으로 사면 아 끝나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좋은 툴이긴 한데 이 툴이 언제 빛나냐면 상승장 초입이 빛나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도 딱 보면 지역을 하나 찍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창원 전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안 이런 데 천안은 지금 공급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이런 데 그냥 지역을 하나 찍고 들어가셔서 수십 채 사시는 분들이 괜찮은 거죠 2019년, 20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색다른 테마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자기의 안전한 게 전혀 없이 나도 새로운 걸 뚫어볼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유명한 투자들이 할 때 같이 들어가져서 나올 때 같이 나와야죠 근데 그 사람들 사이클을 다르게 해? 나는 다르게 돈을 벌 것 같아 이러면서 완전 반대예요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잘못 생각하신 거고 적어도 그 지역 시세 그래프를 보면 매매량 거래량 그래프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한국 부동산 가면 그 거래량 중에 외지인 거래량도 속아낼 수 있어요 외지인 거래량이 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정을 한 1년 정도 거치고 상승장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거래량의 2, 3배 정도 평균 거래량치에 2, 3배가 외지인이 들어와서 샀다 1차적으로 걔네가 바로 완전 선진입인 거예요 그거 보셔서 약간 쪼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 2, 3차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평균 100이었던 게 2, 3백이 아니라 400, 500 찍을 거예요 왜? 그런 2, 3차 애들은 1차를 이미 봤으니까 시그널은 온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초창기에 그렇게 처음에 딱 시그널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승폭을 다 먹는 거예요 완전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이게 보통 한 번 진행되면 한 4, 5년 가거든요 근데 기본세율이 2년이잖아요 2년에서 두 번 돌려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갭이 아예 없이 들어가도 1억까지 뗄 수가 있죠 그거를 얼마나 집중도 있게 수십 채를 하냐 수채를 하냐 거기서 약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판가름이긴 하고 그렇다고 너무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건 게임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결국 다 결과를 좀 얘기해요 시세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흐름 투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결과를난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진짜 2018년에 경기도 물량이 커졌을 때 하락론을 외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10년 주기설이잖아요 IMF랑 그 다음에 서우프라임이랑 10년 주기설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너무 크게 펼쳐져 있고 왜냐하면 M2 광위통화를 봤을 때 거의 1년에 5%에서 6% 많으면 7, 8%까지 1년에 유동성을 퍼뜨렸는데 2021년에 유동성 M2가 퍼진 게 12.9%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1년에 많은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 돈의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는 똑같았을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돈의 가격이 없어지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 물가가 올라갔던 뿐이지 M대차 보호법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도 그때도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가격을 흔들어버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2020년 7월 딱 임자세산법 이후로 이제 매매, 전세, 월세 모든 시세가 다 폭등하게 적혀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임자세산법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것도 후행성이지 그때 가서 이걸 누가 예견을 했겠냐고요 예견 못해요 이거는 사실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변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조금 부자가 됐겠죠 조금 부자가 됐고 그거 가지고 다음 사이클을 노렸겠죠 저도 사실은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는 완성형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모든 유명한 투자들이 다 초창기에 처음 사이클은 다 이랬어요 정말 소액으로 갭투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았고 맞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투자 안 해요 이런 거 귀찮게 그렇죠 오늘도 그 처음에 장금 치러 갔는데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누구한테요? 세입자분한테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어저께 뉴스에 그 세모녀 뭐 500억 그거 있잖아요 방법은 저랑 똑같아요 물건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그 세입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2억에 계약을 했어 근데 나보고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래 이 사람 매도자가 있었고 전 매수자죠 전 당연히 오늘 돈 100만 원 들고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취득세 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100만 원 들고 가서 이 전 세입자가 나한테 2억을 주면 전 세입자가 나한테 2억을 주면 내가 거기서 먼저 내가 1500 계약금 낸 건 있습니까 1억 8500이니까 1억 7000 매도자 주고 그럼 넌 끝 잘 가 하고 이제 나머지 천만 원을 사무장 취득세에 써 해서 주고 500 주머니 챙겨서 집에 올라오게 했는데 갑자기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니 그거죠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전세 2억에 들어왔는데 1억 8500에 매매를 했으면 무섭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아 그쵸 이거는 부동산이 나를 데리고 사기치는 건가 생각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 내가 충분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세 그 보험도 되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전세 거 털정도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 다 얘기했는데도 결국엔 거기가 뭐 전세가 뭐 한 2억 2천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래도 되고 사실 2억에 줘도 싸게 준 거긴 해요 물론 내가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요거 먹으면 어때요 뭐 하루에 5천 벌었는데 재팟이라는 걸 모르는군요 세입자가 세입자요?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냥 최경천 씨로 알고 있는 거죠 아 그쵸 아 그거도 그렇고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연예인들은 돈 벌고 뭐 유명해지면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 책 때문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책을 홍보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튜브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좀 구시대적인 걸 수 있긴 한데 네 저 때는 유튜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저 맨 처음 부상동부 할 때는 다 책으로 했어요 뭐 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한 100권 정도 있으면 100권 다 읽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페도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톡방도 너무 많잖아요 전 톡방도 없어요 왜냐면 저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 일자 생기잖아요 이자 생기고 스트레스 되게 스트레스예요 전 그래서 그런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안 지우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톡방을 내가 그래도 잊고 정보도 좀 받고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유료 정보 같은 거 받고 이런 거는 어차피 신기하게 카톡이랑 또 밴드는 다르더라고요 밴드는 뭐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냥 카금 가서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카톡은 그냥 맨날 보는 거라 그런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투자를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닌 정보가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못해요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나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제 투자품 보고 막상 검색해보시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안 돼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 정도 검색을 이상 하시거나 뭐 비싸게 하시면 사실은 저는 되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맞는 부분이냐면 돈 많은 사람은 제 방법 쓰시지 마시고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게 많이 올라요 저는 그냥 애초에 10년 동안 회사원이었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고 그걸 금방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왜? 돈을 들어가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사문 투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60개 산다 그랬는데 60개 산 게 총 한 5억 들었거든요 이 5억도 처음에 신용대출 받은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굴린 거죠 그때는 기본 세월이 1년이었으니까 인천 아파트 2천만 원 받은 걸로 2개 사서 바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굴리고 굴린 건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러면 5억을 60개 샀으니까 최당 한 800 된 거잖아요 근데 서울, 인천, 경기 제가 아파트 거의 한 2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준신축 10년 이내 아파트도 한 10몇 개 있고 강남 오피스텔도 한 거의 10개 정도 돼가고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청량리 지금 분양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시면 전 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파트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파트 투자요? 네 전 아파트 투자는 지금이야 뭐 GTX 얘기 나오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GTX가 2015, 2016, 2017 이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제가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도 지금 평내 있잖아요 평내가 GTX B선이거든요 B선인데 그때 평내 25평 그리고 연식도 괜찮아요 한 05년인가 06년인가 요거를 제가 2억 천에 매매하면서 전세를 2억 낀 걸 샀어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산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일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한 천만 원 정도 다 GTX 선에 밀접하면 또 안 돼요 만약에 창동역이라고 하면 진짜 창동역 부근은 옛날에도 몇 억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A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됐으니까 너무 많이 늦었고 구성역이나 이런 데도 임장도 많이 가보긴 했는데 그때는 A선은 이미 늦어서 아예 안 샀고 그때 예타가 통과되기 전인 C선 B선은 그때는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C선이 가장 밀접했죠 C선이 밀접했기 때문에 제가 또 창동 살았거든요 미아에서 그 경매로 받은 집에 반지하 살다가 창동도 오피스텔 제가 36평 혼자 살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뭐 경매로 샀어요 2억 주고 1억 8,500 대출 받아서 그때는 뭐 경매 대출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돈이 크게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창동에 살면서 거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창이동 지금은 뭐 옛날보다 유명해지긴 했죠 2년 전에 유명했죠 바람 불었을 때 중공업 지역 근데 창동역이랑 거기가 좀 멀어요 차라리 쌍문역이랑 가깝죠 중공업 지역 거기 자체는 그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창동 대우 아파트 이건 좀 연식이 오래 됐어요 95년식인가 근데 제가 그때 25평 계단식을 2억 8천에 샀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2억 6천에 전세를 맞췄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2억 8천에 사서 계약금이 2,800이잖아요 못 맞추면 2,800 날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금이 뭐 역이 아니라 3,4천도 모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적게 벌었었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가져있는 것들 장기 임대사업자 다 돼있어가지고 팔기도 어려웠고 근데 그냥 그런 건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수 후에 전세에 맞춰서 장금 치르는 거를 한 50번 해본 것 같은데 한 번 못 맞췄어요 한 번 지금까지 근데 그것도 못 맞춘 건 아니라 안 맞췄어요 그냥 너무 내 금액보다 좀 낮아가지고 그게 거제도 작년 말쯤에 그거 빼고는 다 맞췄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GTX 호재가 있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았고 차에 대한 필요성도 없었고 술 먹으면 택시 타면 되고 아니면 뭐 지하철 버스 너무 잘 돼있잖아요 제가 그때 수유 미아 창동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너무 잘 돼있고 뭐 그래서 차도 없어서 임장을 가면은 항상 지하철로만 되는 데 갔죠 이게 그때 당시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 집들은 다 역세권인 거죠 왜? 역에서 멀면 내가 못 가니까 근데 그런 역세권들의 물론 핵심적인 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갭 1,000, 2,000에서 샀겠죠 그렇게 15년부터 20년까지는 한 1,000, 2,000 많으면 3,4,000 정도로 25평 계단씩만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파트가 다 25평 이한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해요 뭐 21평 복도식 25평 복도식 하나도 없어요 다 25평이 아니면 32평이에요 수요를 생각해서 그렇게만 산 거예요 작은 거는 거의 안 삽니다 산 적도 없고 아파트도 수도권에 좀 집중이 돼 있으세요? 아파트요? 지금은 이제 반반이죠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방의 한 반 정도 있고 서울, 인천, 경기의 반 정도 있고 이것도 포트폴리오 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서 시세가 하락이 되면 이걸 이제 커플링으로 같이 뭉개지는 게 아니라 지방 어느 특정 지역들은 약간 디커플링으로 살아난 지역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2013년부터 상승장이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락을 했던 곳이 많아요 지방 경남 부분인데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것도 지방에 사는 곳도 약간 이렇게 사이클 좀 다르게 혹시나 리스크가 생겼을 때 리스크 해체할 수 있는 방법? 무례해놨죠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관심사는 어떤 거세요?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이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책을 냈는데 책이 누가 봐도 소액 주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서 이 테마를 내가 버리고 다른 걸 하기가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저도 좀 지겹기도 한데 아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겹기도 한데 보통 제가 이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제 선배님들이죠 뭐 친하진 않지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만나보고 제 포트폴리 들어오면 그래 잘 짜놓긴 했는데 이제 너 정도 됐으면 그렇죠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상가로 갈아탈 시점이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주거는 나도 해봐서 아는데 네가 움직이는 만큼 초창기에는 움직이는 만큼 돈이 돈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체수가 몇 수십 채가 있으면 한계가 있다 사람이 굴러서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빌딩으로 몇 억 수십억씩 금방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정말 이제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시행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저 2, 3천 대기 했는데 이걸 사실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경매도 예전에 4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상가를 안 했거든요 주택인대 사업자랑 다르게 일반인대 사업자를 해서 이 생행사수도 끊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 입장에서 해도 되나 좀 쉽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그걸 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하나 근데 저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 지금 제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샀다 그러면 이미 이슈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저도 이제 외형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짧게 생각해놓은 것들은 이제 하락장 대비해봐서 월세 세팅을 좀 더 하자 세팅을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제가 작년 한 여름부터 기존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뭐 제가 한 2억 초반에 매매를 해서 전세를 한 2억 정도에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까지 떴어요 2년에서 4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투자 잘하면 좀 돈을 확 땡겨서 그거를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준전세라고 그러죠 월세의 240배를 곱해서 보증금이 더 클 경우인가 뭐 어떻게 용어가 있는데 보통 반전세라고 하는 걸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월세 수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끔 했고 이제 앞으로도 월세 수익을 좀 더 지방 아파트 판 거 가지고 해놓고 이제 한번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냅다 살 시기는 지났으니까 지금은 시기상 지방의 흐름을 봤을 때 냅다 살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금매라면 모르겠지만 지역으로 봤어 또는 단지로 봤을 때는 냅다 살 건 아니다 건방을 하면서 싹은 거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시장인 거죠 저 또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근데 당연한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19년에 1억 아파트를 산 게 지금 2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누가 와서 재패시는 이거 2억에 사도 괜찮을까요 2억 5천까지 오를까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억에 산 사람은 그때 아마 돈 안 들었을 거거든요 전세 1억 맞췄을 거니까 아무것도 돈을 안 넣고 1억 5천을 먹는 게 데쳐버려요 2억 5천까지 오른다고 하면 이건 약간 개발성 호재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만약에 공시가격에 만약에 2억 5천까지 올라가려면 공시가격의 한 300%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의 300%까지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재건축 같은 개발성 호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고서 일반 주택으로 따졌을 때는 공시가격의 200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평가는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 스스로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 사람한테 진짜 그것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들어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하나도 없이 1억 5천을 벌 수 있는 이런 물론 2019년 20년 이때가 가장 많이 오른 해긴 해요 그러니까 87년이랑 05년이랑 정확하게 2020년이랑 이때가 전 세 개가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와서 얘기했죠 송포망님 어 제가 송포망님 되게 뭐 좋아합니다 딱 정말 좋은 기회였잖아요 이미 그거는 늦은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단지나 시기로 봤을 때 막 저지를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싼 거 나왔을 때 찾는 저와 지금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맘에 드는 물건이 네이버에 나오면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우선은 임장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부동산 강사들이 뭐 임장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임장을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너 임장 가 라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러면은 결국엔 너? 난 말했다 그럼 그거잖아요 나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네가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책임 면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장 가라고 얘기를 무조건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하기 쉬운 말이니까 쉬운 말이 근데 저는 임장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매물 검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을 진짜 막 매주 군데 돌아다니기면서 싼 거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성격이 그게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임장 간다는 거는 사실 그 집에 하자가 없으면 산다는 얘기에요 이미 그 전에 메이드가 됐다는 얘기죠 이미 매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임장을 가는 거는 보통 그거잖아요 이 근처 뭐가 있냐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뭐 여기에 사는 임차인 분들은 보통 어디서 일하시냐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 지역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사실은 네 집중적으로는 물건을 검색하는 게 임장보다는 더 그리고 초창기라고 하시면 사실 왜 임장 가서 저같이 뭐 물피한다고 풀피한다 이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가라 그래 청년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분들도 되게 또 무시당하고 막 그러면은 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계속 그렇게 스크래치 당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긍정적인 사인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다 물건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다르겠지만 방식은 동일할 거예요 그걸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냐 안 할 차이지 네 그리고 똑같은 건 뭐냐면 뭐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게 사이클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맛을 보면 딴 거를 못한다니까요 3천만 원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한 달에 모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3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3천만 원? 돈이 아닌 수도 있어요 그쵸? 옛날보다 3천이면 왜냐면 어저께 청량리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초반 몇 개랑 뭐 이렇게 우동이랑 주면 한 1만 3천 원이면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2만 7천 원인 거예요 물론 백화점 안에서 먹었어요 그럼 백화점 비용이 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서 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게 크게 더 이상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남이랑 제주 빼고는 다 집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단지의 지역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세요 친한 그러면은 이제 그 도시에 뭔가 물건이 걸리면 저는 공동중계를 이래 해버려요 그냥 이 사람은 내 성향 알잖아요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그러니까 얘가 얘 이거 뭐 1억 2천에 사서 전세 1억 2천에 넣을 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내가 굳이 설명을 이게 귀찮잖아요 되게 귀찮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가요 돈은 별로 없는데요 투자는 되게 하고 싶고 사장님 혹시 갭이 뭐 0원인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나는 대출 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되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쭉 얘기하면 알아서 챙겨봐 주시죠 그래서 굳이 뭐 필요 없고 그분들이 다 임장까지 가주시고요 사진 찍어주시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서 고우랑 스톤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도 무필 물건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사장님 읍소 사장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봤던 물건이 전화했을 때는 이미 나갔다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집이 별로 없을 때는 씁쓸하죠 이거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근데 전 이런 것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그걸 샀으면 돈은 벌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살려고 전화를 해봤거나 연락을 해봤던 거는 적어도 감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감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봤어요 전화를 했어요 계약금 들어왔대 아니면 누가 이거를 먼저 뭐 샀대 일단 그러면 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전화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거를 아무런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그 물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매물 볼 때 올해 떠있는 매물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연락 안 합니다 뭐 이미 뭐 한 달 된 건 5월 25일 이렇게 떠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입질 없으면 내가 굳이 그걸 왜 사요 분양권도 경쟁률이 높아야 되고 경매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있어야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멋있는 남자는 좋아하는 여세가 많다 뭐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이게 동일한 원리 아닌가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쁘면 남들에게도 예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보는 눈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흐름을 맞춰내고 이 물건을 봤을 때 시장에서 괜찮다 그러면 적어도 남이 이걸 샀다는 거는 경쟁률이 1대1이 아니라 2대1이나 3대1 정도 됐던 거니까 이거는 초과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감들을 계속 계속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동산이랑도 연락을 안 해요 거기서부터 연락을 안 하는데 뭘 할 거예요 정말 많이 돌려도 나에게 좋은 물건이 올까 말까 하는데 전화하는 거 무섭다 문자 돌리면 씹어서 싫다 당연히 쉽겠지 그 사람들 바쁜데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문자 보면 이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뻔히 이 사람들이 알 텐데 뭐 하러 적극적으로 해주겠어요 자기 인건비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그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시면 넥스트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보통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매물 검색도 안 하시고 매물 검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그쪽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아예 그래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물건이 진짜 싸요 뭐 한 시세보다 2, 3천 안전바진이 있어 다만 문제가 월세입자가 껴있어서 싸 그럼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아예 월세입자가 껴있어서 싼가 보다 갭이 크니까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넘기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이 월세입자 만기가 언제고 내부에 써있지만 만기가 언제고 이 만기 끝나면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니면 갱신청구 안 썼으면 그 월세 만기인 날을 내 매매장금으로 따져서 그 중간에 내가 전세입자 새로 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것까지 노력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사고 싶으면 어떻게 세팅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연구를 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으시면 그런 물건을 안 좋은 걸 고르게 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런 노력을 하고 월세 세입자가 껴있는 거라고 그냥 제껴버린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난다고 하면 근데 그 물건이 만약에 내가 사면 진짜 5천 남을 것 같아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월세 보증금이 500이면 내가 월세 보증금에 W 줄게요 500 내 돈 주고 나는 5천 벌면 4,500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안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매매대금 양타치지 또 다른 세입자 전세구여서 그 사람이 구하면 전세도 양타지 그럼 1억짜리라고 하면 100씩 200 2억짜리면 400 한 것만 하면 400 번다니까요 부동산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 그리고 한마디 해보는 거 뭐 문제도 아니니까 월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딴 데 월세가 이거보다 싸고 보증금을 한 번 더 준다는데 누가 안 나가요 다 위민시킬 수 있다니까요 대신 매도자가 싫어하겠죠 야 네 명도야 할 수 있지 않았으면 내가 더 비싸게 팔걸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상의를 다 끝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끈질기게 내가 그 물건에 더 관심이 있으면 더 살펴야 된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서 아 이거 갭이 너무 크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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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잘 세팅해 볼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안전마진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래가 거의 뭐 되질 않고 있는데 저는 뭐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세팅이 끝나놨기 때문에 전 떨어져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갭 천, 이천으로 사는 게 지금 한 3, 4억, 4, 5억씩 다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니 뭐 좀 떨어져서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만약에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서 끝까지 얼마나 떨어질지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치고 어플 보시면 단지마다 그것도 써 있어요 최대 하락폭 혹시 위험이 생겼을 때 최대 하락폭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최대 하락폭을 다 예상을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대응을 할까?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단순히 닥쳤을 때가 문제인 거지 투자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사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현금이 안 돌면 끝이에요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내가 계속 돌 수 있게끔 이런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시황이라든지 100% 긍정적인 사람도 좀 그렇고요 100%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긍정 부정을 한 7대 3 정도를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자인데 긍정적이지 않으면 못하죠 긍정적을 바탕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A부터 Z까지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치고 어플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빅데이터들이 거기 많이 있긴 한데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M2 광이 통화량이 3600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5300조 정도 돼요 이걸 나눠보면 1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한 107%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수치를 외웠을 뿐이고 그 어플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적어도 평균치라고 하면 KBC세도 8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5년간의 데이터인데 과거를 35년 동안 데이터를 짰으면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본다는 것 자체는 그럼 과거로 봤을 때 고평가가 되긴 했다 그렇게 되면 140에서 110까지 내리려면 30% 내리면 되잖아요 3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 하락폭은 우리가 지금 어떤 단지 찍어도 작년 9월 10월이 신고가예요 추석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이 매물이 한 4만 개 있었거든요 매매 매물 4만 개 있었는데 오늘 방금 전 찾아보니까 한 6만 3천 개 정도 있더라고요 계속 매물이 쌓여간 거죠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다 매물이 쌓이면 내 거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점점 가격이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봤을 시에는 어느 정도 하락이 만약에 작년 추석 대비해봤을 때 2, 30%가 싸다라고 하면 저는 M2 통화량 대비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액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락폭은 염두에 두고 그 후로는 또 오르겠지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매매가 6만 5천 개에서 일주일 사이에 2천 개가 없어지긴 했어요 수도권은 하락할 것 같고 왜냐하면 매수에 대한 요인보다 매도에 대한 요인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부분 자체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책에도 써놓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였다라면 5억에서 15억에 파는 거면 손에 2억 남거든요 80% 세금이잖아요 중과 30% 때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5억에서 10억에 팔아도 한 3억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5억을 내려 팔았는데 세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손에 남는 건 더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과를 빼고 일반 과세면 장특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도자들은 매도를 해야 될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매수자들은 매수의 요인이 우리가 잘 따져보면 대출 규제 좀 푼다라고는 하지만 DSLR 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1%에 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12%잖아요 이 12%를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느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 경계감이 확연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해봤을 때는 매수 요인보다는 매도 요인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서울에 대한 부분인 거고 조정 지역일 경우에 LTV가 50이고 비조정은 LTV가 70까지 올라가거든요 대출액은 더 많아요 DSLR로 묶여버리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나 세종이나 저는 사실 올해는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부터 매수를 염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양도세 중가 배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대구 사항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게요 누가 선빵을 떼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는 선선선 진입으로 그런데 저는 광역시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제가 지방팔도를 가지고 있는 건 지방저가주택이라서 중가를 안 받고 기본세율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을 벌었을 때 기본세율로 떼면 7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세금을 그런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가 배제액이 안 돼서 5천을 벌었을 때 세금이 50%예요 2,500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했을 때 5천이 올라도 2,500을 버는 거면 내 투자금 대비해 봤을 때 저는 수익률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 잠재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시는 굳이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대구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가 말하는 건 1억 이하일 거고 그러면 1억 이상을 들어갈 텐데 글쎄 12%를 내고 들어간다? 글쎄요 저는 왜냐하면 4억짜리 20%면 거의 손익분기점 자체가 사자마자 거의 1억 정도는 올라줘야 될지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이상으로 올라야 내 수익인 거지 그 이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는 그런 거 보면 이게 사람들이 취득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많이 들어갈 요인이 있겠는가 세종은 1년 이상 떨어졌지만 대구는 떨어진 지가 작년 추석이니까 해봤자 한 7, 8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상승장은 되게 길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웃거리긴 할 거예요 인생을 내가 수성구에서 바꾸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인이 크긴 해요 건축비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대구의 하위 도시인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비교해봤을 때 싸긴 하잖아요 비교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재투자는 취득세를 낮추지 않은 인생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취득세만 해도 4억짜리 5천 내야 되잖아요 저는 5천이 없어요 들어갈 돈이 확고하십니다 자기 투자 원칙은 저는 확고합니다 투자 원칙이? 네 투자 원칙은 대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랑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쌓여서 제가 된 거고 그 긍정적인 요인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고 그렇다고 나보다 더 유명한 투자자가 내 손목 긁고 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봤을 때 관심은 가긴 하나 그럼 내 테마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개가 어떻게 사자 밑으로 내가 그럼 개구나 사자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베스로 작가가 어떻게 타자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는 위동성이 그만큼 갈 만큼 다 가서 앞으로의 넥스트 스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저도 어렵긴 해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넥스트 스텝이 뭐냐 그 넥스트 스텝이 사실은 지금에서 어려운 거지 좀만 기다리시고 하락이 되는 곳을 지금 어차피 양도세의 중과 유예를 영향을 받는 곳은 지방팔도가 아니에요 지방팔도 물건들은 어차피 공시가 3억 이하기 때문에 걔네는 어차피 중과 대상이 아니었고 광역시나 그다음에 수도권이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걔네만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매물은 쌓이고 있고 내년 이제 5월까지가 중과 유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시행용 바꿔서 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매물이 계속 팔려는 유예만 있으면 반등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이미 여러 번 끝나셨잖아요 부동산도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긴 해야죠 저는 뭐 소액 투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대신 빈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빈도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만날 빈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키우려면 더 부단하게 매크로를 돌리시라 손크로 손크로를 돌리시라 계속 제가 계속 여기 지금 관절염이 생겼다니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이게 안 돼요 라고 관절염이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핸드폰으로 그쵸 왜냐하면 이거 검색만 제가 꾸준하게 한 지가 벌써 한 갭 투자를 한 게 제가 6년 정도 돼서 근데 회사 다닐 땐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사실은 말했잖아요 회사 다닐 땐 그냥 1년에 4채만 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전업이잖아요 사이드잡이랑 전업부터 다르잖아요 전업이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회사 잘리기 전에 1년 동안은 무급 휴식이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열심히 그냥 찾은 거예요 아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신축 빌라를 인천 서구에 아 돈까지 말하면 안 돼 있구나 내가 동네를 좀 띄우는 것 같아서 뭘 띄울 수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데 가서 경매로 그때 한 채 산 다음에 너무 싼 거예요 신축 빌라들인데 그 청라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전용 49니까 한 15평 정도 전용으로 방 3개 있고 거실도 크고 근데 매매 개가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한 1억에 사서 1억에 전세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개 샀어요 근데 아직도 그 금액이에요 그거는 약간 입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빌라가 뜨려면 재건축 연안이 가까워지고 바람이 불어서 노후도가 심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냥 그게 약간 실패될까 아까 제가 무게만 놀이 만든다겠죠 딱 그거였어요 그때도 그냥 딱 그냥 무게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 물론 지금도 손해보는 건 없어요 다만 그때도 돈은 안 들어가서 지금 뭐 그래도 한 2, 3천 원씩은 남았긴 했지만 시간으로는 손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울도 무게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 그때 무게비 들어갔으면 3억짜리 지금 거의 10억 다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왕 노릴 거면 상입지를 노리셔야 되고 이왕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면 지금은 그렇게 그런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신축빌라 자체는 이걸 사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는 신축빌라 안 삽니다 진짜 썩은 것만 사요 30년 된 재개발 테마 있는 그쵸 그쵸 이번 상승장에 들어온 불인이들을 위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막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부쩍 관심이 많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위에 한 2년 전 3년 전 누가 나한테 투자 같이 하자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은인이었는데 그걸 놓치신 거고 왜냐하면 자본주의 특성상 누가 내 옆에서 돈 벌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근데 자본주의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고요 주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특정 종목 고르셔 보고 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고 시세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그 투자 물품 자체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경우라고 따졌을 때는 사람의 욕망으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글이프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 특정 단지 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시그래프가 다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지에서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돈을 잃을 것인가를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은 전 되게 안 좋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달리는 말에 올라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어 해요 그래야 더 금방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더 위안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말에 올라타는 면 근데 법인이라면 가능해요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다리 뭐 말이 끝나기 전에 근데 개인은 이 2년을 우선 버텨야 되고 단기 뭐 1년 72년 60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70%잖아요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투자의 의미가 없고 그러면 2년 후에 이 세입자가 알아서 나가줄 것인가 그건 또 리스크고 그럼 2년이 추가되었을 때 내가 세입자를 안고서 매도를 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도 그것도 한 10%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누가 매수자가 안 살 거니까 그것도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셨을 때 이걸 샀을 때 어느 승산이 있는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직장인으로 내체하는 것도 사실 적폐인데 적폐급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직장 다니면서 전 미래가 없었어요 근로자로 어떤 미래가 생겨요 내가 거기에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런 코로나 질병 같은 거에 하나의 회사가 휘청할 정도면 앞으로의 내 근로생활이 30년 이건 말이 안 되겠는데 이 생각도 했었고 투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가 투자를 만약에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투자 성향이 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를 하는 거를 즐기실 수 있는 성향이 돼야 더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애초에 그런 성향이 아니면 차라리 전 적금하라고 하는 게 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투자 있다가 모든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되게 큰 거거든요 물론 부동산에 있는 관심은 되게 좋으신데 본인 성향상 내가 진짜 이게 안 맞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편해야 되거든요 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세입자 연락 오는 거 부동산 컨택하는 거 누수 뭐 이런 거 관리사무소 컨택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인테리어 사업자분들 다 뭐 이런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내 근로소득으로 이상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에 안 맞는다고 보셔야 되죠 물론 하시면서 성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투자 상향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괜히 남들 벌었다라고 해서 뒤에 따라오는 거는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처음부터 좀 잘 맞으셨어요? 저는 애초에 투자 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옛날 전화선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키면 랜선이라고 해서 그걸로 인터넷 했었거든요 모뎀 네 모뎀 해서 그걸로 사이버 주식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네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와 마자 다시 군대 들어가고 군대 병장 때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홍콩 주식에 대한 내용이 한 6페이지 있거든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 홍콩 주식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해서 엄마한테 천만 원을 빌렸어요 돈이 없잖아요 천만 원을 빌렸는데 제가 사범대 나와가지고 보통 사범대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임용고시 준비해가지고 선생 되거나 안 되거나 요건데 저는 천만 원을 빌려서 우선 그때 홍콩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군대에서 투자를 했는데 나와 보니까 천만 원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뭐 아르바이트 제가 대학생 때 해봤자 편의점 야간이 2,900원 이랬어요 갚으신 돈이 아니에요 천만 원은 그래서 호주에 워킹홀리드를 갔어요 순수하게 그냥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접시닦기를 1년 동안 했죠 진짜 접시닦기 하는구나 가면은 다 해요 키친핸드라고 해서 다 해요 그래서 그게 시급이 제가 한 15불 18불 이랬거든요 호주 달러가 좀 낮기 때문에 한 1시간에 2만 원 정도 근데 한 시프트가 4시간이고 두 번 하면 8시간이라서 하루에 이빨이 땡기면 16만 원을 땡길 수가 있어요 한 달이면 거의 500을 땡길 수 있죠 거기서 내 아파트먼트 월세 주고 한 3,400 남은 걸로 다시 홍콩에 재투자했어요 군대 끝나고 호주 갔다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주식이 1억 있었죠 홍콩 주식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학생 때 사이버 머니에 익숙해진 거예요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버 머니를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섭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1억 10억짜리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뉴스에 우리나라가 심리가 왜 힘든 게 맨날 부동산 얘기예요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졌다 맨날 부동산 얘기라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니까 뭐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매일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 가서 주식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전 주식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우프라임 전에 중국이나 이런 게 대세 상승장인데 넣었는데 제가 그때 호주에 외국에 있으니까 수수료도 비싸서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10배 20배 뛴 거죠 착한 거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홍콩에서 펀드맨인 줄 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꿈이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사실은 어차피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중고도 배워서 펀드맨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했고 회사 다니면서는 한국 주식을 했는데 한국 주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HTS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차에서 사야 돼 이게 너무 해서 항상 늦더라고요 남들이랑 그것도 반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때도 딱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부동산이랑 비슷한데 사람들이 주식을 떨어지는 걸 안 사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들이 막 사는 핫한 주식들 실시간 검색 온라인 주식들인데 손을 대요 손을 대요 돈을 시작하면 돈이 녹아요 말 그대로 돈이 녹잖아요 녹고 여기서 4번 이렇게 상장 폐지 나오고 하는 거 봤을 때 아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이제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동산 밖에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식이 망해서 자연스럽게 넘어도 왔고 또 제가 과가 지리교육과라서 약간 지리적인 부분도 약간 있었고 여행사였어가지고 해외 이제 인솔자 출장 이런 것도 자주 갔었는데 선진국들 많이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가이드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에서 얼마 버시냐 전 남이 얼마 버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얼마 벌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이드 가이드 하신 분이 한 700 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200 벌대였으니까 어우 잘 번다 생각했는데 근데 방 두 개 외곽에 있는 아파트인데 400인가 준다는 거예요 월세를 야 그러면 이 사람 식료품과 월세 따졌을 때는 남는 게 없겠는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어차피 한국도 나중에 가면 똑같이 저렇게 될 거니까 전세 없어지고 월세만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이랬다니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임차인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제가 임차인이었거든요 임대인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그래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집만 찾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돈 없이 들어가는 집들을 계속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혼자 생각의 깨달음으로 흘러간 거네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손잡고 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처음 집 산 다음에 그때가 제가 범동 148 살았는데 처음 그 집을 사고 내 윗집도 1억에 나왔다고 해서 9층 500에 사서 1억에 전세 맞추고 미아 258도 두 개 사가지고 아까 똑같이 말했던 것처럼 5천에 사서 4,500 대출 받아가지고 500에 30세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매로 내채사니까 다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락 대출이라는 경매 낙찰 대출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매를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경매를 또 배우러 가서 그때 제가 연봉이 3천이 안 됐는데 은행 대출이 한 20억 있었죠 박근혜 시절에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담보 물건만 생기면 대출이 다 해줬으니까 뭐 LTV, DSR, DTI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그때 빌린 담보 대출 20억 이런 거 가지고 크게 굴렸죠 그런 거 굴린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막기 시작한 게 경락 대출이었어요 너무 다유택자들이 집을 막 사니까 나에게 대출을 막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대출을 받지 않는 갭수자 해보자 라고 해서 갭수자부터 파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법이 흘러가는 대로 세법이나 대출 규제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빈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속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됐어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시기마다 이렇게 싹 흘러오네요 시기마다 주식할 때부터 그래서 수도권 집을 사다가 이제 2년 전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월 13일 이후에 그럼 취득세 1%인 거 어차피 나는 12% 주고 살상액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를 찾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로 돌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로 떴으니까 찾다 보니까 그때 서울 오피스텔이 눈에 보여서 하기 시작한 거고 넥스트 스텝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진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 오늘까지도 매수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전반에는 한 5천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떠 있는 게 2억 2천 2억 3천 떠 있고 내가 1억 8천 5백에 샀으니까 그럼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을 거면 앞으로 이건 좀 더 계속해도 되겠다 근데 이거가 더 이상 이제 막히면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 나서야죠 결혼하면서 와이프 직장 때문에 원주로 그냥 갔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원주에서 종각까지 제가 회사가 종각에 있었거든요 출퇴근했었어요 6개월 동안 돼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강릉 KTX선이 있어요 원주 만족역에서 청량리까지 50분이면 들어와요 그래서 50분이면 들어와서 집에서 만종 만종에서 KTX 50분 청량리에서 종각 지자철 종각에서 내려서 걸어서 회사 이렇게 한 6개월 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 집도 많은데 회사 그만둬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와서 전 진짜 잘렸죠 자연스럽게 퇴직사를 고려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직제약적인 사람이라서 조직제약적인 사람이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질 때도 말이 안 되더라도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회사 나오기가 두려웠어요 첫 회 사고 대학교 상대 합격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녔고 뭔가 내가 월 2,300이라도 들어온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비는 그래도 했죠 제가 그만둘 때쯤에 한 30채 정도 있었거든요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뭐 30채가 있어도 거의 다 전세로 계약해놔서 저는 사실 월에 들어오는 돈보다는 매도치구나 증액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데일리 월별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공모의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이것도 한 명 투자자 한 명 공공기관 이것도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아주 훌륭해요 왜냐하면 현금순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여러분 그 물가상승률 때문에 돈을 가져있으면 쓰레기가 돼가지고 무조건 다 물건에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같이 금리 오르고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좀 순환을 해서 이거를 내가 현금을 도는 걸 좀 만들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갭만 계속 해놓으셔가지고 전세가 못 끝까지 차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전환을 시켜시긴 해야 돼요 특히나 저도 걱정이긴 해요 2012년에 들어와서 하락장을 제대로 안 깎여봤잖아요 하락장을 겪으면 상승장보다 진짜 더 무서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두세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물건을 20% 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30% 떨어져서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짤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짤릴지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내가 회사에서 핵심백만 잘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잘한지 생각하는데 전혀 아무 의미가 없고 요즘 사회에서의 나의 능력은 그냥 부품이지 사실은 대체가 되게 쉽잖아요 저만 짤린 게 아니라 2,500명 중에 1,500명이 동시에 짤렸거든요 거칠 수 없었어요 진짜 심각했구나 왜냐면 코로나 2년 동안 거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회사도 인정은 해요 그때 퇴직금도 있었고 했어가지고 위로금도 있었어요 위로금 차라리 받아서 가는 게 낫다 싶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원래 계획은 43살에 나온다라고 일기에서 써놨었거든요 전 일기성도 좋아해요 되게 그렇게 안 생겨 보이지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쓰세요? 매일 쓰진 않고요 노트핏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거 장기계획 이런 거 좋아해서 43살에 5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나온다가 제 목표였어요 제가 38살에 30채 가지고 나왔으니까 계속 다녔으면 도달은 했을 거예요 근데 43살에 딴 거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잭파시가 없었겠죠 사실은 물론 더 일찍 나왔으면 돈을 더 벌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제 자산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은행 신용대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거에 10년 굴려서 이렇게 된 거라 지금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난 만족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스킬은 죽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또 좋은 장이 있으면 그때 현금화 시켜서 한 번에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족하면 삽니다 남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남 남 잭팟이랑 비교하고 저랑도 비교하시면 안 되고 더 유명하신 분도 안 되고 주위 친구가 잘한다고 해도 비교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비교하면 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짜증 나거든 적어도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고 했을 때 지금의 나랑 나중에 그러니까 나랑 비교하면 돼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거를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게 여기가 날고 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 날고 기르는 사람은 여기 오래 안 나와요 날고 기르는 사람은 부르면 얼굴을 왜 까 얼굴 안 까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나오거든 수백억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몇십 채 아무것도 아니야 몇백 채야 몇백 채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나 그래 잘했어 됐으러 작가잖아 근데 막상 들으면 나도 또 위축되거든요 위축되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번 사이클이 늦었다고 늦었다고 해서 끝인 거고 공부를 더 하시고 근데 사이클 끝났다고 해서 뭐 안 사시지 마시고 전 한 두 채 그것도 소액으로 정말 천만 원 내가 이게 다 이뤄도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 억당 이상 말고 해보셔가지고 흐름은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랑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높은 애 내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1학년이면 2학년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도움됐던 분이 하나가 그분도 저랑 같이 잘렸는데 우리 회사에서 주위에 그런 러닝메이트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그게 있어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업소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아니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얘기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 되게 중요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진짜 적폐로 몰아세우고 아니면 배아파하고 뭐하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그것만 하냐 이렇게 막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힘든데 저는 교사 다닐 때 그래도 한 분이 있긴 했어요 그분이랑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했죠 내가 그때 한 10채 있을 때도 형님 뭐 몇 채예요? 뭐 그냥 뭐 한 13개? 아니 10개인데 아이씨 빨리 검색해야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분을 옆에다 두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지금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 저한테 기대 보시고 아니면 저는 어쨌든 사이버 인간이잖아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위에서 나보다 좀 부동산을 더 많이 알고 잘하고 또 요즘에는 임장 모임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유료가 될 수도 있고 무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임장 모임이 아니라 부동산 책 읽는 모임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 책도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도 뭐 전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보시면 적어도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배우는 게 생겨요 근데 내 주위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본인도 관심 없을 확률이 더 크죠 이런 저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현장 임장을 좀 그냥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택 적폐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최근에 뭐 돈 버시냐고 참 고생 많으셨고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지방 사이클이나 광역시 사이클이나 보면 하락하고 있는 곳을 더 주목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곳 예전 같았으면 지방장애 5년 상승이니까 2020년이나 2021년에 반등한 지역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들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지방 소도시들이 광역시가 눌려있다 보니까 형이 눌려있으니까 애들도 못 가더라고요 아무리 지방 사이클상 이 에너지상 얘가 더 가는 게 맞지만 이게 또 경상도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세 사이클을 타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방 팔도를 뒤지면 가능하겠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 공시가격 1억 2하잖아요 취직세 많이 안 내실 거니까 뭐 그런 부분 아니면 아니면 색다른 거 많이 또 도전해보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오피셀도 색다른 거 중에 하나고 사실은 뭐 썩상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가지고 금액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버시는 분들 보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공부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거라 긍정 부정 7대 3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마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멀어지지 않는다면 돈은 계속 벌 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으로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멀어지거나 이러면 또 여기서 돈을 벌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검색 꾸준한 매수 꾸준한 매도 왜냐하면 매수 매도 한 건이라도 나보다 더 친 사람은 결국 내 형이거든요 저는 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더 매수 매도 잘 치고 다니는 애들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능력지가 쌓여도 별의별 사항이 다 생기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실전에 대한 뭔가 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고 최대한 배우시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진짜 아무리 똑같은 아파트 같은 종류? 같은 빌라를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중개사도 달라 매수자, 법무사, 대출, 은행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는 되게 성격이 모났었어요 아 그래요? 전혀 아 모났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A형이고 세심하고 약간 좀 그랬어가지고 처음에 직장에 왔을 때 저는 회사 인사가로 합격한 줄 알았는데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영업을 제가 대리점 영업을 한 5년 했거든요 그 대리점의 실장이나 사장님들도 보통 여행사 사장님들이 한 여자 나이로 40대에서 60대 많아요 전 지금도 부동산 거래 가면 아저씨 나오면 거래 안 합니다 소장님이 저는 딱 제가 맞는 타겟층이 있어요 한 4, 5, 60대 여자 여행사 다닐 때도 그쪽이랑 잘 맞았거든요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가 뭘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빠르빨리 실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좀 안 맞아요 남자 어르신들하고 아 그래요? 약간 조금 부동산에서는 안 맞다고 네 그래서 여행사 대리점도 해서 보니까 거기도 결국에는 이게 세일이 되게 을의 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을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러고 다니면서 성격이 좀 모난 게 둥글해졌죠 그리고 살도 찌면서 더 둥글해졌어요 살이 좀 안 찼을 때 옛날에는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살이 찌니까 확실히 사람이 놓을 건 놓게 되더라고 놓을 건 놓게 되고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 상대하는 게 아무튼 스트레스 같을 수 있는데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혼자 있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장 가고 부동산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사람 대화할 상대는 생긴 거잖아 그래서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를 즐겁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세요? 성격 말고도? 여행 자주 잘 다니시겠네요 그러면? 뭐 여행사 사람이었으니까 완전 선수겠네요 여행 선수 사실은 지금 제 주위에서 돈 버는 사람들 다 해외에 있거든요 저만 한국에 있어요 제가 돈을 아직 덜 번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길래 다 해외에 계신 거예요? 아니 뭐 물어보면 다 해외에 있대 좀 적게 벌었으면 제주도에 가 있더라고 적게 벌었으면 제주도에 가 있고 보통 다 해외에 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형님 술 한 잔 해요 그러면 다 밖에 있대 가을 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아 이번 장이 상승이 크긴 컸구나 좀 이상하게 해요 번 사람은 진짜 심하게 벌었겠구나 다음 사이클은 저희도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사이클은 뭐 저는 어차피 인터넷만 대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와이프가 회사에 다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어차피 후랭이 TV는 악플이 안 달릴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사실 너무 마음이 편해서 사실은 약간 드리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더 웃기려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좀 웃겨보려고 얘기한 것도 있고 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심한 적폐가 이런 건 아니고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적폐 그렇죠 착한 적폐고 이번 기회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또 앞으로도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좀 테마를 좀 제가 가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 또 개발해 오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시라서 아 그래요? 항상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움직이실 분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공부하기 좋을 시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락이 눈앞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라서 사실 만약에 뭐 지금 내가 거기에 물건이 없다라면 마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사이클 잘 살펴보시고 해서 누가 선빵 때리면 깃발 누가 들고 들어가면 바로 뒷다져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깃발 들게 되면 아예 다시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